시크릿의 미모 그리고 감성보컬 담당인 송지은씨의 제대로 된 사실 오늘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세 번째 솔로앨범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2년 6개월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솔로앨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 시크릿 활동이 많았었고 또 시크릿으로도 성적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그중에 다른 개별적인 활동도 있었죠 연기도 잠깐 하셨고 정말 잠깐 카메오 출연? 네 카메오로 하셨고 그리고 개인적인 스케줄이 그 사이에 뭐가 많이 있었나요?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스케줄이 없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배우러 다니는 거 외에는 공식적인 스케줄이 없었어요 근데 연기 쪽으로도 계속 시도를 해보고 이러면 좋았을 것 같은데 시도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디션은 계속 다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아직 실력을 많이 쌓아야 할 것 같아요 아쉽다 연기로 해도 되게 연기자적인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진짜요? 열심히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나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사장님께서 또 지은이가 연기하기 괜찮은 얼굴이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저 같은 얼굴이 연기하기 별로 안 괜찮은 얼굴이거든요 그게 뭐예요? 아니 뭘 시키려고 그러는데 생긴 게 너무 세서 이 캐릭터를 시키는 캐릭터가 너무 강해서 캐릭터가 너무 제가 막 재벌 2세 이런 거 하면 왠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졸부 같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졸부라뇨? 예전부터 막 해가지고 열심히 자수성가한 사람 말고 약간 졸부 같은 스타일이라가지고 갑자기 석유 터져가지고 부자된 그런 느낌이라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저는 얼마 전에 외과이사 역할로 뮤지컬을 했었는데 외과이사가 되게 독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지은 씨는 그래도 이렇게 꾸미면 꾸미는 대로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얼굴이 약간 딱 튀지 않고 심심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서로 그거 하는 거 아닌데 자기 비한 시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도 확 확 달라지는 거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연기 쪽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솔로 앨범이 나왔는데 잠깐 아까 미친거니처럼 한 소절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아무래도 오늘 또 앨범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잠깐 한 소절만 잠깐만 가사가 뭐였더라? 가사가 본인 노래잖아요 저기요 보세요 희망고문 아 네 들려드릴게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다 알고 있어 난 돌아서도 밀쳤내도 다시 또 찾아와 음 우와 느낌 되게 신기하다 뭔가 리드미컬한 발라드 저는 이제 원래 노래를 들어봤으니까 목소리 쓰는 느낌이 미친거니랑은 조금 다르게 부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? 뭘 이렇게 좀 변화를 준 거예요? 미친거니는 사실 그냥 쎄 보이려고만 했어요 왜냐하면 남자를 좀 이렇게 소스라치게 싫어하는 여자의 모습을 그리려고 했기 때문에 뭐 예뻐보이거나 그러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뭔가 되게 세게 부르려고만 했는데 이건 그냥 상처를 가진 여자를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남자한테 상처받은 네 그래서 뭔가 열인데 울부짖는 듯한 근데 좀 무덤덤한 그런 느낌 되게 여러가지 느낌을 생각하면서 좀 과하지 않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 여자 솔로 가수들도 많고 네 그런 강하게 부르는 느낌을 또 가진 분들도 많고 그런 사이에서 또 본인만의 색깔을 표현을 하려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여성 솔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잖아요 요즘에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저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또 여기서 좀 개성이 덜 보일 것 같고 그래서 색깔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노래 듣고 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노래 방금 라이브 듣고 많이 온 것 같아 3447번님 저는 지은 언니의 특이한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좋아요 이히히우오 짱이 뭐 뭐야 특이한 바이브레이션 뭐지 난 잘 모르겠는데 좀 잔바이브레이션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밖으로 뱉으면서 잘 안하고 안으로 먹으면서 하거든요 그건 뭐지?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표현이 잘 안 돼요 뭐지? 이게... 지은 씨랑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희망 공원은 2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앨범 얘기도 2부에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